일반에 단독 마크 이어서 6번에 최창훈 선수가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. 1번 3번, 6번, 1번 3번, 6번, 1번에 석 relatives Gun. 선수가 계속해서 자력 승부, 임진섭 선수가 1번에 단독 마크 이어서 6번에 최창훈 선수가 뒤쪽에 위치했습니다. 1번 3번, 6번, 1번 3번, 6번, 1번에 석 Immov 와 계속해서 자력 승부 끝까지 버텨낼지 3번에 임진석 선수가 막판 주입을 할지 1번에 석 Reun 선수가 버텨냅니다. 1번, 3번, 6번. 선수가 나옵니다. 선수가 나옵니다.